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라윤입니다. 산도 들도 싱싱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여름의 문턱에서 7월과 8월 산기업의 주요 사업과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타의 가장 큰 행사죠. 기술경영인 제주학의 포럼 안내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 주 일찍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29회 코이타 기술경영인 하계포럼은 7월 5일 수요일부터 7월 8일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첫째 날에는 구작윤 산기업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의 기조강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특별강연이 이어집니다. 저녁 시간에는 환영만찬을 즐기신 후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팝핀현준과 박예리의 환영공연이 펼쳐집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경영테크강좌, 문화강좌, 입문강좌 등 3개 섹션으로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김승주 교수의 챗GPT 시대의 사이버보안,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의 글로벌 시장 이슈 점검, 한아름 변호사의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린다면 등의 트렌드, 경제, 생활에 관련한 아주 다양한 강연이 진행되고요. 오후에는 코이타 회장배 친선 골프 대회와 아주 다채로운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셋째 날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님의 K-POP에서 배우는 소통과 열정의 가치라는 문화강좌와 감정이 살아야 인생도 산다라는 주제로 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님의 입문강좌는 물론이고요. 미술, 경영, 조직문화 등 아주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자율 친선 골프 대회와 문화탐방이 진행되고요. 저녁 시간에는 가수 박상민의 화려한 문화공연이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을 수놓게 됩니다. 7월 8일 토요일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고려대 심리학과 호태균 교수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통합 강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인 제29회 기술경영인 하계포럼이 산기업 회원사, CEO, CTO, 직원 및 가족분들을 위한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신제품 인증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서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은 인증률이 10% 중반으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인증 제도지만 인증을 받게 되면 이 제품의 성능과 우수한 품질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서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등 제품의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한 회원사에서는 오는 7월 24일까지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과 또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 혁신 의지 활동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발굴해서 우수기업 연구소로 지정하고도 있는데요. 기술 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 중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고요. 우수기업 연구소로 지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에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각종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5일까지 우수기업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산기업 특허 분석 서비스는 회원사의 기술 전략 수립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발된 회원사 전용 서비스인데요.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산기업의 특허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특허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연구원들도 경쟁사나 특정 기술 분야 등에 대한 특허와 기술 동향을 클릭 기반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보고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특허와 관련한 별리사의 심층 상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회원사에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회씩 연 6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 특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연구 개발 활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8월에 회원 지원 단기 심화 교육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8월에는 기술 혁신 과정 2개와 4차 산업혁명 과정 2개가 진행됩니다. 사례와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회원사의 R&D 역량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 이번 교육은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화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R&D 실무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심층적으로 학습해서 빠른 실무 적용을 원하는 연구 개발자 그리고 R&D 종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기업에서는 회원사 맞춤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인원 모집이 확정된 상태라면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니까요. 산기업의 아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R&D 지식은 요기에 산기업 카카오톡 채널 RGO 채널 추가 안내입니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습니다. 3만 5천명의 가입자가 선택한 산기업 카카오톡 채널 RGO에서는 기업 R&D와 관련한 핵심 정보만을 엄선해서 매주 수요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 정보는 물론이고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특허 같은 최신 정보, 기술 기획, 사업 계획서 작성 같은 기업 연구소 운영 관련 필수 사항 정보까지 모두 모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페이지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검색하시고요.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R&D 정보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겠지만 하시는 일만큼은 시원하게 잘 풀리는 여름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아나운서 정라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